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너무 그지같아가지고 콩깍지가 스스로 소멸해버린 그런 이야기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아니 이 새끼가 내가 벌어온 돈으로 평생 자기 엄마랑 살면서 효도를 할 거라고 처우네? 콩깍지 한방에 완전 박살난 후기 원지 난 우리 엄마 옆에서 살 거야 저에게는 결혼을 약속한 남친이 있습니다. 결혼 후 효자로 변한다는 글은 정말 많이 봤는데 제 남친은 아니에요. 결혼하기 전부터 이미 효자입니다. 근데 이게 나쁜 그런게 아니고 정말 마음 착하고 부모님 고생한거 잘 알고 어머니 일하는거 항상 마음 아파하며 정말 극진히 잘해요. 참 보기 좋더라구요. 집이 되게 어려운데 부모님한테 평생 불평불만은 물론이고 미운 소리 한 번 안하고 항상 감사하며 그렇게 살더라구요. 잘해. 그런데 문제는 저한테도 잘해주던 남친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너무나 이기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거죠. 처음엔 그렇게 다정했던 사람이 이젠 안 그러구요. 아니 그냥 이런거 저런거 다 떠나서 바로 엊그제죠. 정말이지 경악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기는 평생 죽을때까지 엄마 옆에 살겠대요. 옆집에 살면서 또 합가한다 소리는 안하네. 그렇게 옆집에 살면서 엄마한테 효도를 할거래요. 아니 그래 뭐 안그래도 효자니까 저 역시 이정도의 말은 대충 예상을 하고 있었어요. 다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오직 자기 부모님밖에 모르니까 어? 이게 뭐지 싶은거죠. 만약 저한테도 똑같이 잘하는거면 저도 그래요. 양보를 하고 이해를 하겠는데 이런건 개쥐풀 아예 하나도 없고 무조건 우리엄마. 실은요 제가 돈도 훨씬 더 잘 벌고 또 독립적인 성격이라서 남친의 이런 마인드와 생활 전혀 터치 안했고 그저 내 생활만 잘 지키며 엄청 바쁘게 잘 지냈어요. 그러니까 저는요 남한테 전혀 의존을 하지 않는 타입인데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건지 그냥 모든게 다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거 같더라구요. 어? 이걸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처음엔 잘하다가 그게 점점 식어가더니 이제는 제가 희생하는걸 너무나 당연하게 여긴달까요? 특히 제가 자기한테 배려를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이기적으로 변하는데 아니 변하는게 아니고 어쩌면 이게 본 모습일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 데이트할 때 좋은 식당에 가는걸 되게 싫어해요. 부담된다고. 그렇게 스트레스 받아 하길래 저는 있지감치 포기를 했고 남친의 사정에 모든걸 다 맞추고 있었는데요. 벌써 2년 이상 그렇게 살았죠. 사실 이거 저 스스로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건데 얼마전에 가난한 남자와의 연애에서 배운거 라는 글의 제목을 보고 뭔가 머리에서 번쩍 하더라구 와 미친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됐어요. 이걸 보면서 게다가 내 남친같은 경우 하필이면 또 엄청난 효자라니 헐 집안 어려운거 처음부터 뭐 다 알고 만났구요. 그게 불편해도 그래도 저한테 되게 잘해주니까 계속 참고 만났던건데 이제는 뭐 그런것도 아예 없고 은근히 아니 그냥 대놓고 희생만 당연하게 요구하면서 결혼 후에도 평생 엄마 옆에 살거라니까 아니 그럼 너는 뭔데 그리고 우리 엄마 아빠는 뭔데 이런 생각과 의문이 딱 들더라구요. 왜? 저도 마찬가지에요. 저희 엄마 아빠 좋아합니다. 사랑해요. 그래서 당신들 곁에 살면서 효도를 하고 싶다 이겁니다. 매일매일 엄마 아빠 얼굴 보면서 그렇게 말이에요. 근데 결혼이라고 하는건 그런게 절대 아니잖아요. 결혼을 하게 되면 독립된 가정 어쩌고 저쩌고 이런거 다 떠나서 직장이나 여러가지 사정에 따라서 이사도 할 수 있는건데 이 남자는 무조건 죽어도 자기 엄마 옆에서 살아야겠답니다. 아니 그럼 지금 멀리 떨어져 살고 있는건 뭐야 벌써 한 7년 8년 어? 거의 3시간 정도 거리에서 살던 사람이 결혼과 동시에 엄마 옆으로 가겠다니까 이게 뭔 꼴인가 싶고 게다가 이런 말을 하는 것 자체도 이미 놀라자빠질 수준인데 제가 경악을 했던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울더라구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어린애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우리 엄마 옆에 있어야 돼. 효도할거라고. 니 돈으로. 말도 많지만 나이가 서른 훌쩍 넘은 놈이 자기 여친 보는 앞에서 그것도 불쌍한 엄마 옆에서 살거라며 엉엉 우는 꼬라지를 보니까 아니 뭐 이런 등신이 다 있나 싶고 하... 진짜 거지같았죠. 근데 그래도 이렇게 울고 있는 사람한테 뭐라 할 수도 없는거고 진짜 야... 아니 사실 저도 이런 마음을 모르는건 아닙니다. 자기 부모 사랑하겠다는데 뭐 그거 자체는 나쁜게 아니죠. 하지만 지 여친에게 새 가정을 꼬리자고 말을 하면서 계속 불쌍한 우리 엄마 아빠 이러고 앉아있으니까 도대체 이게 뭘 어쩌자는건지 감도 안오고 막 정신이 훈미한거야. 여하튼 언제나 늘 자기 부모가 먼저 오며 저는 당연히 그런 본인에게 즉 자기한테 맞춰줘야 되는 사람이다 이거에요. 그럼 나는 어쩌는거냐. 그렇게 하면 나는 어쩌라고 잘 다니던 직장을 옮기거나 그만두라 이거냐. 그냥 중간지점에서 살면 안되는거야. 이 정도는 나도 양보할 수가 있어. 아니 그리고 이게 어디 나 혼자만의 문제야. 넌 어쩔건데 엄마 옆으로 이사가면 직장이 뭐 새로 딱 저절로 생기고 그러냐. 등등등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언성을 살짝 높였거든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럼 나한테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니가 알아서 더 열심히 잘해야 되는거 아니야. 이러면서 제 탓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 제가 자기한테 못했으니까 그런거다 이건데 저도 참 병신인건지 그 순간 설득을 당해가지고 아 그렇구나 내가 그렇게 못했었구나 이런 생각을 잠깐이지만 했다니까요. 그런데 집에 와가지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억울한거야. 아니 내가 그동안 지한테 못한게 도대체 뭔데 어? 저런 놈 어디가 좋다고 이렇게 개처럼 질질 끌려다니는걸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건 제 생각만 그런게 아니고 평소에 늘 듣던 이야기에요. 그런데 못 깨달았죠. 제 친구들과 주변 사람들이 너 후구냐? 사랑도 좋지 좋은데 조건이 이게 뭐냐? 너 왜 이렇게 극진해? 누가 보면 니네 상전인 줄 알겠다. 이런 소리를 종종 들을 정도로 남친 본인은 물론이고 이 남자 부모님한테도 제가 정말 잘했어요. 그런다면 남친은 남친은 저희 부모님 평소엔 물론이고 생신 때도 마찬가지죠. 눈 하나 까딱 안했고 이건 뭐 사람을 우습게 보는건지 아니면 기선제압을 하겠다는건지 여하튼 이점 되니까 엄청난 현타가 오더라구요. 아니 그냥 백번 양보해가지고 속으로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칩시다. 근데 이렇게 대놓고 치워 울고 이러는건 진짜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못해서 엄마 옆에 붙어서 살거다 이건데 그럼 나는 뭔데? 이랬더니 우리 엄마는 음식을 잘하시거든 그래서 결혼하면 종종 놀러가서 같이 밥도 먹고 효도도 하고 그럴거야 너랑 같이 이건 도대체가 철이 아직 안된건지 뭔지 자신의 새로운 가정이라는 생각은 아예 없는 것 같고 본인 엄마에게 엄청난 집착을 해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혹시 나중에 말실수라도 하면 어머님 솔직히 섭섭하다 이런 소리라도 했다간 바로 사달라는거죠. 생각을 해보면 그래요. 제가 돈도 훨씬 더 잘 벌거든요. 그렇게 열심히 벌어가지고 지 말 맞다나 한 통장을 쓰면 그 돈 어떻게 돼요? 고스란히 자기 엄마한테로 갈거다 이거죠. 뻔하잖아. 당연히 저희 부모님에겐 얼마 들이지도 못하겠죠. 솔직히 저도 저희 부모님한테 정말 잘하고 잘 챙겨드리고는 있지만 아무리 그래도 내 가정이 생기면 나를 낳고 키워준 부모님보다는 그래도 내 가정 내 남편 제 아이가 먼저거든요. 어떤가요? 이런 제가 남친 말처럼 이기적인 겁니까? 그런데 결혼 후 갑자기 효자로 탈바꿈하는 것도 아니고 원래부터 많이 힘든 집에 엄청난 효자로 태어난 거니까 이걸 원망하거나 뭐라 하면 안 되는 거겠죠? 저도 알고 만난 거니까요 제가 등신이죠 미리 겁을 먹었다는 비난을 받아도 괜찮습니다 정말 이건 아니다 싶고 여기서 그만 접고 싶은데 이런 제가 정말 못돼 처먹은 여자인지 정말 궁금해서요 우리 엄마도 저 진짜 힘들게 고생하며 키웠는데 지금 여기서 내가 왜 일어나 싶고 짜증나고 그래서 확 뒤집어버리고 싶거든요 한소리 쓰게 해주세요 여러분 뒤에 후기 있습니다 댓글 1번 다른 건 모르겠고 나는 쓴이 어머니가 참 안됐어요 남친은 저렇게 지붐으로 챙기려고 난리 부르스를 추는데 쓴이는 아무런 생각도 대책도 없이 고작 저런 새끼 좋다고 질질 끌려가다니 아휴 2번 아니 니마 지능에 뭐 문제 있어요? 이런 꼬라지를 직접 보고도 남한테 한소리를 들어야만 생각이 정리가 됩니까? 헐 읽으면 읽을수록 더 그런데 정말 단 한가지라도 결혼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그런 놈을 붙들고 지금 뭘 하자는 거예요? 코미디예요? 그냥 자기 엄마 옆에서 천년만년 살라고 해요 귀한 남의 집 딸내미 한여로 부리 생각하지 말고 3번 아니 저 인간 도대체 뭐야 아직 엄마 전 못 끊었대요? 뭘 이렇게 질질쳐 짬에서까지 옆에 살 거라고 난리야 그래 우는 거 불쌍하니까 그 소원을 들어줍시다 죽을 때까지 결혼도 하지 말고 평생 불쌍한 엄마 옆에서 오손도손 효도하면서 살라고 해요 이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장담하는데 쓰니만 떨어져 나가면 세상 그 누구도 다가가지 않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한번 해보라고 4번 장난하냐 세상에 이딴 걸 고민하고 있네 미친 5번 엄마 불쌍해 글로만 봐도 토악질이 올라오는데 직관하면 어떤 기분일지 감히 상상도 안 되는구만 이걸 고민하고 앉았니 님 그렇게 인생 스스로 자해하는 거 재밌어요? 6번 님 뭡니까? 이러고도 결혼 안 한다는 소리는 절대 안 하네요 헐 추가 헐 이렇게나 많은 댓글이 있을 줄이야 감사합니다 정말 잘 읽었어요 사실 그래요 마음은 이미 접었는데 이래저래 좀 답답해가지고 글 써본 거예요 그래도 이렇게 다들 같은 생각인 걸 확인해 보니까 제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편하고 좋습니다 사실 저 말 듣자마자 바로 오만정 다 떨어졌고 엉엉 우는데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됐으니까 우리 일주일간 서로 생각할 시간을 가지자 이렇게 했었고요 일주일 뒤에 만나가지고 바로 야 우린 끝이야 이 새끼야 이렇게 말을 했죠 지금까지 크게 싸운 적도 없고 잘 지내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바로 정리하기는 힘들어가지고 시간이 좀 필요했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본문에는 안 썼는데 사실 저는 이미 사놓은 집도 한 채 있어요 작은 아파트지만 지방이라 가능했던 거고 어쨌든 제 집이고요 말을 안 하고 있다가 헤어지면서 처음으로 이 이야기를 했어요 나 집 있다 이 새끼야 라고 뭐 우리 결혼을 대비해 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집이 있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사프라이즈 하면 엄청 좋아하겠지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결과는 시공창이죠 야 너하고 나하고는 아무리 생각해도 미래가 없다 그러니까 이 새끼야 나 말고 너한테 맞는 여자나 한번 찾아봐라 물론 있을 거라 생각하진 않지만 혹시 또 모르잖아 열심히 찾아보면 응? 뭐 제 성격상 모진 말은 못해서 대충 이러고 말았는데요 그랬더니 어? 어? 집이 있었어? 라며 크게 당황하는 기색이 역략합니다 뭐 그러거나 말거나 제 팔 붙잡는 거 바로 뿌리치고 집으로 왔어요 저도요 저희 부모님께 잘하는 남자 만나고 싶어요 아니 적어도 양과 어른 똑같이 해주는 남자 말이죠 이렇듯 제가 열심히 이룬 거 다 쪽쪽 빨리면서 눈치 보고 그 집안의 하인처럼 살고 싶지는 않다 이거예요 일주일 동안 아무리 생각을 해도 아쉬울 게 하나도 없더라고 그래서 정말 깔끔하게 정리를 할 수 있었고요 부모님이 마련한 아니 예정이죠 맞선 자리에 나가기로 말씀드렸습니다 미안해 우리 조금만 더 만나자 이러는 새끼 차단하고 나니까 기분이 참 상쾌하고 좋아요 좋은 말씀들 정말 감사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댓글 1번 솔직히 말할게요 본문은 좀 그지 같았는데 그래도 후기를 보니까 똑부러지는 쓴이였네 잘했어요 기특해 칭찬해 2번 엄마랑 가까운데 살기는 깨뿔 쓴이도 떠났겠다 너랑 결혼할 사람 이제 아무도 없으니까 그냥 엄마 집에 첫 끼어들어가가지고 나오지 말고 평생 거기서 살아 3번 그 돈 당연히 자기 부모님한테만 펑펑 써야 할 써줄 수 있는 그런 시냐 말이죠 그러니까 저렇게 개찌지랄게 붙잡는거지 5번 쓴이 지난 본문에 욕해서 미안해 오오오 집이 있어 이지랄 그렇죠 이런거는 주변에서 말린다고 되는게 아닙니다 스스로 깨달아야 돼요 그래도 이선이는 오래 사귄거 같은데 그래도 뭐 결혼하기 전에 이리 됐으니까 정말 다행이라고 봅니다 아무리 말리고 아니 말리는거 둘째치고 지 스스로도 거의 똥시궁창인건 아닌데 뭐 남자도 반대로 마찬가지입니다 여자가 완전 꽃뱀에 취집에 그런거 있는거 마찬가지인데 뻔히 알면서도 나는 아닐거야 난 아닐거야 이러고 하는것들 있죠 치워 울면서 후기올리고 하는 감사합니다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어? 어? الس